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5일, 2023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행복한 우리 마을 바람개비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개최되어 김영태 양평군 부근수, 김선교 국회의원,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여현정 의원, 대성사 주지 지호 스님 및 지역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45개 업체와 280명의 지원인력이 함께해 다양한 공연과 수어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여기리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바로리 축제장에서는 소규모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태 양평군 부근수는 군민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 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 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